안녕하십니까 번개쇼 1분쇼 6시 여러분들 아침에 웃음을 주고 싶어요 당신의 노력을 칭찬하고 격려하라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전철 안이나 버스 안에서 이렇게 유튜브 보시고 핸드폰 들고 늘 항상 요즘 들은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 여기저기 다 이렇게 문답식으로 이렇게 다 열어보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될까 저 사람은 이런 사건들은 왜 있을까 저런 사람은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고로 나를 뒤돌아보지는 않습니다 아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시죠 그렇지만은 내 인생의 노력을 칭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오른 내 자리에 뒤돌아 봐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칭찬하라 여러분 오늘은 나를 사랑하라 여기까지 1분 번개 덕구씨였습니다 이만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.